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 하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목차는 이런 식으로 돼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위탁 판매라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계신 회원님들은 거의 상품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이제 2개에 상품 접하시는 분들일 텐데 일단 저희는 3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판매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위탁 판매 중에서도 홍보대행하고 판매대행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직접 판매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상품을 등록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수수료가 6.3% VST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 상품을 홍보해드리고 노출을 좀 해드림에 있어서 수수료를 조금 더 받습니다. 그렇게 된 수수료가 이제 한 11%가 돼서 홍보대행은 간의가세자하고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고 본인이 직접 등록하셔서 관리는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상품을 이렇게 찝어다가 홍보를 좀 해서 조금 더 판매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판매대행 같은 경우는 직접 등록까지는 다 해주시는데 그 등록된 상품을 저희 쪽 도맥국 아이디로 복사 등록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를 저희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판매가 된 거는 그 해당 업체 아이디에 판매 관리가 보이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판매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이나 법인 사업자가 있으셔야 가능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판매가 되고 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저희 쪽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탁업 판매 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판매자가 도맥국에 상품을 등록해놓겠죠. 그리고 이제 노출이 되면 구매자가 상품을 보고 도맥국에다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게 되면 도맥국에서는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자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판매자는 개인 정보나 이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상품을 구매자한테 보내주시고 구매자는 최종적인 이제 중간에 교환이나 반품 이런 게 없으면 수령 확인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도맥국에서는 이 머니로 정산을 해드리고 판매자가 출금 신청을 해서 최종 입금 절차가 되는데 이제 판매대행은 좀 다릅니다. 판매대행은 저희 쪽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라서 그 최종적인 구매자가 수령을 하면 이제 저희가 판매 내역을 뽑아서 판매자께 보내드려요. 보내드리고 나면 그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최종 입금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탁 판매가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저희가 계약서도 서류로 진행을 했었고 뭐 발주가 되면 저희가 메일링을 통해서 각자 발주서를 건별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출력도 하나하나 해야 되고 그걸 또 송장을 입력하려면은 이메일 하나하나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한 4월, 5월쯤에 개편을 해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판매대행을 해드려도 직접적인 판매관리 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쉽게 저희가 변경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직접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매관리 쪽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판매대행에 대한 상품 판매가 건이 많다라고 하면은 일괄 발송 처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송장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한 한두 달 전에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잘 판매가 됐던 상품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제 리프팅 롤러라고 해서 이게 7,400원에 팔다가 지금 6,500원까지 내려가서 인기상품 100에 노출을 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직접 판매했을 때와 위탁 판매에서 판매대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전달 건수인데요. 직접적인 판매자가 이 동일한 상품을 팔았을 때는 약간 12건 정도의 판매 매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거를 제가 노출이나 홍보등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는 100건 정도 판매가 돼서 약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배 정도를 팔았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매출이 있었던 거고요.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잘 판매가 되는 업체는 월 매출 한 천만 원 정도의 그런 매출을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직접 판매하시는 거에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맥국에서 하나, 두 개를 팔면 위탁 판매를 하시면 두 개, 네 개를 파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이런 거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요. 라인 만들고 하는 그런 제공이 그래서 직접 판매하시는 것보다 위탁을 하시면 약간의 노출이 더 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나마 판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기 상품 사례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여름에 판매를 했던 상품이고요. 요거는 간절기, 봄하고 이제 가을, 그때 이제 스카프들을 많이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겨울에 요것도 소송 때문에 잠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판매를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거는 거의 더 리블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해 들어올 때마다 완판을 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제가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상품으로는 위탁 판매를 1년 내내 쭉 파실 수는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즌 상품이나 그런 뭐 추석, 명절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상품이 있어야 그것도 매출하고 연관이 돼서 쭉쭉쭉쭉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정의원이 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인증을 받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상품 등록이 되셔야겠죠. 상품 등록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탁 판매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위탁 판매 신청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법인인 사업자 가능한다고? 일반하고 법인이요. 일반하고? 네, 일반하고 법인. 법인만을 이용한다고? 네, 사업자 인증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도매고객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정의원을 하시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기업 회원이겠지만 개인 정의원이라고 뜻일 거예요. 거기에서 마이페이지라는 곳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쪽 나의 인증 내역이라고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회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인증을 안 받으신 분들은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쪽에 1대1 상담을 통해서 아이디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렇게 첨부해서 주시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절차가 바뀌었어요. 사업자 인증 신청 변경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업자 정보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쪽 담당자가 당일이나 2일 정도에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나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 신청은 어디서 하시냐면 그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 쪽 보시면 위탁 판매 어렵지 않아요 라고 배너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위탁 판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별도의 계약서는 없는데 이제 동의 절차를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용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를 하시는데 홍보대행하고 판매대행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홍보대행 같은 경우는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전체 상품이 다 전환이 됩니다. 다 전환이 돼서 그 이후로 판매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11%가 차감이 되세요. 근데 이제 판매대행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내가 등록해놓은 그런 전체 상품이 쫙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경쟁력 있고 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연결해서 별도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상품만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11%가 차감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청을 다 하시면 저희가 이제 뭐 별도로 연락을 드리진 않아요. 별도로 드리진 않는데 판매관리 쪽에서 내가 승인이 됐는지 뭐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관리 쪽 가셔서 왼쪽 하단 쪽 보시면 미타 판매 관리라고 있고요. 그쪽에서 신청도 하실 수 있고 결과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증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판매가 됐으면 판매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겠죠. 예전에는 홍보대행과 판매대행이 달랐는데 이제 뭐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에서 보시면 아마 판매대행 이런 현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발송 예정 밑에 보셔서 발송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이제 주문서가 쫙쫙쫙쫙 뜨겠죠. 그러면 주문서 클릭하셔서 택배사하고 통장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판매대행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직접 판매도 하실 수 있지만 판매대행 하면 저희 쪽 아이디로 팔잖아요. 저희 쪽 아이디로 팔아서 그 판매된 내역을 넘겨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위타 판매 빨간색 로고가 떠요. 이거는 판매대행에서 판매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 엑셀 다운로드해서 전체를 클릭하시면 직접 판매한 거, 위타 판매한 거 내역을 따져보실 수가 있어요. 네, 내역을 따져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장번호 택배사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가 되려면 이제 홍보가 돼야겠죠. 그 홍보를 어떻게 해드리냐면 저희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수금 해서 정기 메일이 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한 135만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신동의 한 한 95만 정도의 회원한테 월수금 정기적으로 뿌려져요. 메일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품이 이제 유료 광고도 있지만 그 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위타 판매하고 계신 상품들을 홍보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노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추이를 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메인이나 이런 데도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그 앱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 어플리케이션에도 또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지금은 이쪽에는 피피티엔 없는데 그 제가 뭐 메인페이지 보셨는지는 아시겠지만 오쿡이라고 있어요. 오준호 과장이 추천하는 예, 도맥국 상품 그렇게 해서 있는데 내가 정말 그 판매도 잘 되고 가격 경쟁력이 진짜 있다. 이거 무조건 최저가다. 라고 하시는 상품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제안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기타 판매는 잠깐 기타 판매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마 도맥국에서 초보 판매자시니까 거의 광고를 쓰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별로 뭐 나는 좀 돈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분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광고를 막 쓴다는 거는 사실상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약간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이때가 노출 순서가 좀 달라요. 노출 순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일별로 진열 순서가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신규 등록 순이라고 돼 있고 업데이트 순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상품을 한 달 전에 등록해놨는데 이제 판매는 안 되고 쭉쭉쭉쭉 계속 노출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옵션 수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 순위가 밑에 있던 게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리스트에서 상위 노출이 돼서 내 상품을 조금 홍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겠죠. 내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관리는 판매관리 쪽에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 상품관리를 클릭하시면 내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옵션 수정을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유료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포토포커스 프리미어 우대등록을 하시면 이제 저희 전체적인 광고 중에서 리스트가 이렇게 쫙 보여져요. 그래서 포토포커스를 하시면 최상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우대등록 기본 등록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확인하신 다음에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쭉 그냥 내리셔서 등록 완료 누르시면 여기 옵션 수정일이라고 해서 지금 시간이 기록이 되죠. 지금 시간이 기록이 되는 게 뭐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이거를 새로 등록한 것처럼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수정을 통해서 눌러주시면 리스트가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무료로 노출이 이렇게 상위 노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건데 그거를 새로 등록한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상품가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쇼케이스예요. 쇼케이스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 보기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상품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굳이 이거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2, 30개를 가지고 계신데 내가 만약에 1번이라는 상품에서 다른 상품도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일단 그 회원님들께서 등록을 하셨으면 이제 쫙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이렇게 나열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소스 복사만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카페를 하시면은 이 소스를 넣으셔서 그 소스를 이제 통해서 클릭을 하면 도맥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도맥국 내에서는 그냥 소스 코드 복사하게 누르시면 복사가 돼서 컨트롤 부위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똑같이 등록 상품 관리 가셔서 이번에는 정보 수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데서 이제 뭐 이렇게 html로 쫙 있겠죠. 그럼 소스 보기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컨트롤 부위만 눌러주시면 돼요. 등록 계속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외를 이제 홍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 만약에 10개 중에서 내가 정말 상품 하나를 잘 팔아서 인기 상품백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인기 상품백을 타고 들어왔는데 다른 상품들도 보고 구매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무료로 조금이나마 판매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